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테마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테마 특강이란 정규 과정에서 다 배웠는데 여러분이 특히 어려워하거나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를 느끼는 이런 주제들만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조선의 정쟁통사인데요. 조선은 정치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꼭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사화와 당쟁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여러분들이 포커스에 맞추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하는 저는 정근용 교수입니다. 늘 그렇듯이 저는 제1순환으로 여러분에게 단 한 번에 칠판에 판서하고 지우는 강의를 지양합니다. 대신에 여러분에게 지도나 연표나 그림을 많이 넣게 되어지는데요. 역사는 인간, 시간, 공간, 삼간이 어우러져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칠판에서는 아날로그식이 아니라 디지털식으로 여러분들이 비주얼한 공부를 배우셔야 합니다. 입체적으로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려충렬왕 때 중국에서는 주희라는 사람이 신유학, 성리학을 만들었는데요. 안양이라는 분이 중국에 건너가서 공자가 세웠던 유학이 아니라 공자 사후 1600년 만에 주자라는 주희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새로운 유학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후 31대 공민왕 때는 공민왕이 당시에 권문 대신들을 밀어내고자 새로운 신진학자들을 많이 양성했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려 말기에 바로 성리학을 공부하는 신진사대부들이 많이 양성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들은 당시에 고려의 멸망을 앞두고서 다시 재건하자는 옹금파와 이 고려는 이미 썩은 나무이기 때문에 다시 사양화할 수 없다. 버리고 새로운 나무로 집을 짓자는 급진파로 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옹금파에는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급진파에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균관에서 같이 동문수화했던 라이벌이자 친구였는데요. 그들은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이때 무신 무장 이승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이승계의 아들 이방원이 바로 정몽주를 죽여버려워서 갑자기 급진파들이 살아나서 고려는 이제 문을 닫고 조선시대로 넘어오는 이런 정치적 환경을 맞게 됩니다. 고려 공양왕 이후로 왕위를 물려받았던 이승계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는 한양 땅으로 개경해서 천도해왔습니다. 그리고서 국가정책으로 문화인 불교를 고려시대와 다르게 억압하고 바로 유교 성리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당시의 주도자는 재상이었던 정도전이었는데요. 그는 성리학을 기치로 관학파라고 불리우는 이름 국가에서 장려하는 학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고서 국가의 통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 보고 계신 이 지도는 우리 한양 4대 문안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당시 경복궁 오른쪽에 있었던 사거리 쪽의 남은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실력자 정도전과 함께 술을 먹고 놀고 있었는데요. 이 방원이라는 이성계의 아들, 즉 왕자가 난을 일으켜서 바로 당시의 정도전 1파를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첫 번째 정쟁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곧바로 왕위에 오르면 민심을 거스르게 되니 바로 이 방원은 당시에 살아있던 큰 형격인 이 방원에게 왕위를 잇도록 하자 이것을 지켜보던 이성계는 물러나게 되어졌는데요. 그 원인은 이성계와 정도전이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후처 어린 아이 이방석이라고 불리우는 두 번째 왕비의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정도전이 바로 이 방석 뒤에서 훗날 이성계가 죽고 나면 정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야심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당시 이성계는 세상 허무하다는 걸 느끼고 왕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큰 아들 격인 정종이 왕이 되어서 이제 조선의 이대왕이 되었고요. 정종마저도 이후에 두 번째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왕권을 버리는데요. 그 원인은 그들의 육형제 중에서 네 번째 이방관이 다섯째 이방원을 죽이려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방원이 적절히 잘 대처를 해서 형 이방관을 앞서 1차의 난 때 동성을 죽이듯이 형을, 친형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지켜보던 정종은 왕권을 버리고 자신의 형제 중에서 다섯째인 이방원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두 번째 왕자의 난으로서 정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이방원의 아들이었던 세종이 4대 왕으로 저기에서 치세가 있었고 이때는 큰 분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큰 아들인 문종이 왕이 되자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병략했던 문종은 죽어버렸고요. 이후에 그의 동생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힘이 세였던 수양대군에게 왕권이 넘어갔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문종은 아버지가 장내맥에 물려줘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잘 따르는 통에 자신도 왕이 되었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왕권을 물려줬는데 그의 바로 아래 동생이자 아버지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1453년 세종이 죽고 나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가 구태탈을 일으키고 자신의 조카, 즉 형문종의 아들인 단종을 폐회시키고서 1455년에 그가 왕권을 잡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사를 다 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소소한 건 말씀드리지 않고요. 조선의 정쟁, 정치적 다툼만 쏙 떼가지고 제가 일사불란하게 쭉 이어갑니다. 그럼 굉장히 통쾌하죠. 왜? 스피드하게 건너가니까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혹 여러분들이 부족하거나 막히는 게 있다 하시면 다시 정규 과정으로 돌아가시고 커리큘럼 속에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특강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한눈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스피드하게 여러분에게 소소한 것을 빼고 큰 골자 중심으로 설명해가고 있습니다. 자, 세조가 계유정난으로서 2년 뒤에 왕권을 잡고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다가 예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경국대전을 만들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으나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아들인 큰손자 성종이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이때 아버지 때부터 한명예라고 불리우는 권신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훈구대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훈구파들은 성종의 할아버지 때인 세조 때부터 힘이 막강했는데요. 성종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위 살인파 고려시대 말 바로 이 정몽주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의한 그 집단들 정몽주는 죽고 나머지가 두문동, 두문불출하면서 저 시골에서 그들은 공부의 전념인데 우리가 이들을 살인파라고 부릅니다. 훈구파란 훈구대신 적, 앞에서 세조가 왕이 되는데 대개유정난에 힘을 보태었던 사람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둘은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힘겨루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살인파는 그 계보가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요. 정몽주가 출발점이고요. 그의 제자인 길제 또다시 김숙자, 김종직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계보. 특히 김종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성종 때 살인파의 리더로서 처음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종이 죽고 그의 장남 연산군이 바튼을 이어받았는데요. 이때는 큰 사달이 났습니다. 김종직은 성종 때 왕을 돕던 부도성직까지 올랐다가 죽었는데요. 그의 제자 김일손, 김괭필, 정여창 등이 저 정몽주의 후계로서 살인파의 굉장히 활약이 높은 당시 당대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훈구파라고 불리우던 즉 한 명의 일파였던 유장왕이라는 사람이 연산군에게 상소문을 올렸죠. 상소문의 내용이 뭡니까? 의제라는 중국의 황제가 죽었을 때에 앞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글을 남겼는데 이것을 조의제문이라고 합니다. 조의제문의 주인공은 바로 살인파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김종직이었는데요. 그는 죽고서 이 조의제문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김일손이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유장왕이 연산군에게 꼰질렀습니다. 살인파의 행각 좀 보십시오. 뭐가 어째서? 자 한번 제 설명 들어보세요. 항우라는 사람은 세조고 의제라는 사람은 단종인데 항우는 의제를 죽인 나쁜 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정조할아버지 세조는 아주 나쁜 놈으로서 왕위 단종의 것을 찬탈 빼앗아 갔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연산군의 기분은 몹시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얘기는 연산군 너는 세조가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너도 왕의 자격이 없다라는 바로 그런 단죄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서 사관 김일손을 불러들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을 마구 처형하자. 이것을 우리가 1498년에 있었던 무오사화라고 조선시대 최초의 사화입니다. 이후로 사화는 총 4번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무오사화 연산군 때 일어났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 이 사문의 주인공이었던 김종직을 찾으니 그가 죽고 없습니다. 관 뚜껑 열어서 목을 한 번 더 잘라라. 이것을 부관참시라고 하는데 역시 시험에 나왔습니다. 연산군은 6년이 지나고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병조판서 국방부 장관인 임사홍이 훈구파로서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고해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당신의 아버지 성종이 있을 때 성종에게서 첫 번째 왕비가 죽고 두 번째 왕비가 간택이 됐는데요. 그가 그녀가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윤신은 행실이 좋지 못해서 결국 왕비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는 사약이 내려져서 결국 연산군의 엄마는 폐비가 된 채 연산군 10년에 죽고 말았던 거죠. 연산군은 너무 어려서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성장하고 왕이 돼서 이 소식을 접하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 사화가 있고 6년 만에 두 번째 사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갑자년의 1504년의 갑자사화라고 부릅니다. 이 갑자사화는 연산군 내에 일어났던 두 번째 사화가 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연산군은 결국 반정, 쿠데타에 의해서 신하에 의해서 조선시대 최초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서 왕족 중에서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중종이라는 사람 역시 성종의 아들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장기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종이 왕이 되자 역시 당시 쿠데타에 앞장섰던 훈구대신들이 역시 중종 위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었죠. 그리고서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중종 입장에서는 정치를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종 반정의 중심이었던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젊은 살인파였던 조광조를 중시하고 국가개혁을 맡기게 되어졌습니다. 조광조가 정치를 하면서 그가 띄었던 사명은 중종의 뜻은 훈구파들을 한쪽으로 밀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했던 조광조는 후대시를 척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공신들, 즉 중종 반정 연상군을 밀어낼 때 공을 세웠다라는 110여 명의 명단 중에서 샅샅이 조사해 보니까 공이 별로 없었던 76명을 위훈 삭제, 이 훈장을 받은 게 위조된 거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공신록에서. 이것을 당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정쟁이 일어났습니다. 모함이 되었고요. 당시 그들은 꾀를 내어서 풀립에다가 꿀을 바르고 벌레가 파먹게 했는데 그 글자를 읽어보면 조시가 왕이 되려고 한다. 즉 조광조가 왕권을 노린다라고 얘기하니 중종이 화가 나서 조광조를 내팽개치고 전라남도 화순의 귀양을 보냈다가 사약을 먹고 자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사화로서 세 번째 정쟁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기묘하다 해서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외우기 되게 쉽죠. 나무에 왕이 조시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건 참 기묘하죠. 갑자사화 두 번째, 첫째 무호사화, 두 번째 갑자사화에 이어서 세 번째 기묘사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중종 다음으로는 그의 아들이 첫 번째 왕비에게서 인종이 태어났는데 그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죽어버렸고요. 또 두 번째 왕비에게서 더 어린 아들 명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에게는 엄마가 윤씨였고요. 명종도 윤씨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씨가 조선시대의 민씨와 더불어서 왕비가 가장 많은데요. 이 파평윤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었던 지역에서 따온 건데 각각 윤씨 출신의 두 왕비가 있었는데요. 그들에게는 남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인종에게서는 윤임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있었고요. 엄마의 남자 형제죠. 명종에게는 윤원영이라 불리우는 윤씨 외삼촌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정권 다툼을 합니다. 어린 자신들의 조카를 대신해서 내가 권력을 잡겠다라고 하는 통에 사달이 났는데요. 이 결과로서 윤임파가 처형이 되고 나중에 왕이 된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영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고래사움이라고 해서 을사사화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바로 조선 전기에 있었던 사화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연산군의 두 번, 세 번째는 중종 때 조광조, 네 번째는 인종과 명종 때의 두 윤씨의 을사사화까지 여러분들이 네 가지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화까지 이 정쟁의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이후 명종이 죽자 그의 아들이 왕위를 잊지 못하고 왕족 중에서 새로운 왕을 옹립하니 그가 바로 선조입니다. 선조가 왕이 되고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하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왜냐? 훈구파들은 나이가 많아서 다 죽고 없어졌고요. 이제는 살인파들만이 남아가지고 그들끼리 갈등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붕은 한자로 벗붕자입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벗이라는 뜻입니다. 벗, 친구라는 뜻이죠. 친구끼리 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점은 노대신이었던 심의겸과 젊은 소장파인 김효원이 공무원 자리를 놓고 하나 싸웠습니다. 두 사람 다 당시에 2조, 오늘날 행안부 소속인데요. 심의겸은 차관급에 있었고요. 김효원은 5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당시의 조선은 특이하게도 오늘날처럼 장 차관이 이하 1급부터 9급 공무원을 다 인사하는 게 아니라 1, 2, 3, 4급은 장 차관이 인사를 하고 5, 6, 7, 8, 9급은 5급 공무원이 인사를 합니다. 왜? 네가 친구나 후배들 잘 아니까 인사정책의 네가 중심이다 했던 거죠. 그러니 5급 공무원에는 이 2조 전남권이라고 불리우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심의겸과 김효원이 싸웠습니다. 처음 발단은 김효원이 2조 전랑이 되려고 하자 심의견 차관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김효원에게 2조 전랑직을 줬는데요. 그가 그만들 때쯤에서는 심의겸의 동생 중에 심충겸이라는 사람이 공구를 잘해서 2조 전랑으로 추천을 받게 되어지자 김효원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서로 두 집안이 원수가 되었겠죠. 바로 2조 전랑직 때문에 이 두 신하들이 싸웠는데 공교롭게도 김효원은 동대문 쪽에 살았고요. 심의겸은 반대 서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르기를 동인서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선 붕당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동인 김효원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14년이 지날 때쯤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동인파 중에 한 사람인 정여립이 자신의 고향인 전라북도 전주에 내려갔다가 쿠테타를 꿈꿨습니다. 이게 발각이 돼서 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덕분에 집권파였던 김효원 동인파들이 왕으로부터 정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왕은 반대로 서인들에게 정권을 맡겼습니다. 서인들 중에서는 정철이라는 인물이 지도자였는데요. 그가 얼마 후에 왕에게 다음번 왕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자 선조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나이가 더 먹고 나서 나중에 힘 빠질 때 다음번 왕 세자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정철이 자꾸 다음번 왕을 뽑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당시 왕으로서 기분이 나빴겠죠. 정철을 내쳐버렸습니다. 다음번 왕을 의논한 것을 근저이라고 합니다. 다음번 세자 세울 것을 의논한다는 뜻이죠. 이 덕분에 서인들이 선조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실각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정철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권력을 물려받았던 동인들이 선조에게 이 정철을 세게 혼내주십시오 혹은 적당히 처벌하십시오 해서 부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들을 좀 적당히 처벌하시죠. 온건파를 남인이라 불렀고요. 강경파를 북인이라 불렀는데 즉 서인을 처벌하면서 김효원의 동인파가 집권할 때에 남인과 북인으로 동인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조 때 동인서인 그리고 남인 북인 동서남북인이 차례대로 그들이 분파를 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랭크 전체 단원순위에서 랭킹 3위에 해당하는 게 16세기였죠. 바로 4화와 여기 보고 계신 선조 때 당쟁이 일어났던 것이 조선시대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으로서 시험에 꼭 하나 나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서남북인이 어떻게 갈등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세도, 정치까지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우리는 1992년부터 7년 동안에 일본과 싸웠고 결국 일본을 물리치고 선조가 다시 정권을 잡은 후에 당시 임진왜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의병장들이 북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조 말년, 선조가 40여 년 정치하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북인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효원의 동인이 정권을 잡았다가 정여립 사건 때문에 서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서인 중에서 정철의 사건으로 다시 동인을 정권을 잡으면서 남인이 정권을 물려받았다가 임진왜란 덕분에 마지막에 북인이 정권을 잡음으로 외우기가 쉽죠. 동서남북인이 순서대로 선조 때 4번 집권 세력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효원과 심효의겸 이후에는 동인과 서인이 사라졌느냐 계속 계파가 이어갑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로부터 보면 서울의 동서인이 분리되듯이 우리나라에도 동쪽에 있었던 영남 세력과 서쪽에 있었던 바로 이 경기, 충청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동인과 서인의 계보가 이어졌는데요. 정치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그들은 학문적 갈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인들 속에는 경상북도의 태계 이왕 제자들이 주로 동인이 되었고요. 경상남도의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역시 동인이었습니다. 이들을 묶어서 선조 때는 동인이라 불렀고요. 반대로 선조 때는 심의겸과 김효원을 이어서 경기도 파주 지역에 있었던 바로 율곡이유와 그의 친구인 성훈이라는 분 중심으로 우리가 서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졌습니다. 서인은 기호학파라고 해서 바로 경기와 호서에 해당하는 충청도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동인은 영남학파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 제자들이 동인과 서인이 되어서 내내 조선시대 말기까지 정쟁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동인은 선조 말년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남인과 북인으로서 다시 갈라졌죠. 경상북도의 이황의 남인 반대로 이름이 경상남도에는 조식의 북인으로 갈라져서 선조 때는 서인과 동인, 이후에 동인은 이름을 쓰지 않고 남인과 북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인, 남인, 북인이 이제 뒤에서 정권을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훗날 서인은 세월이 흘러 숙종 때 다시 두 개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졌듯이 바로 서인 중에서는 나이가 많은 쪽을 숙종 때 노론이라고 해서 바로 송시열 계열 학파들을 우리가 일컬었고요. 소론이라고 젊은 윤정이라고 하는 분 이름으로 송시열과 반대되는 파들을 소장파를 소론이라고 부르게 되니 동서남북인 다음에는 노론과 소론으로 서인이 나뉘어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뒷진도를 나가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조가 왕으로서 이제 임진외를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 후에 본체에게는, 즉 왕후에게는 어린 영창대군이 있었는데요. 그보다 먼저 태어난 후궁에게서 공빈 김씨에게서 광해군이 나이가 먼저 태어나서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자로 임진왈한테 활약했던 광해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신하들이 왕비의 영창대군이 어리지만 왕비의 자식이라서 여기가 왕권을 물려받아야 된다고 양쪽이 갈등을 했는데요. 결국 광해군을 지지하는 북인들이 승리해서 광해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북인이 광해군과 함께 집권을 하고 정치에 나섰는데요. 광해군은 왕이 되고 나서 당시 어린 라이벌격의 영창대군을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모에 해당하는 인목 대비도 결국 패해버리고 궁궐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패해모, 엄마를 패하고 동생을 살, 살인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승리학적 관점에서는 인륜을 져버렸다 해서 광해군을 결국 탄핵해 버렸습니다. 탄핵의 주도자는 율곡, 이위와 성혼의 계열인 서인들이 앞장섰고요. 경상북도 영남학파 중에서도 퇴계의 이황의 제자였던 남인들이 힘을 합쳐서 바로 당시의 집권자였던 광해군을 몰아내면서 조식, 남명조식의 북인들도 역사 속에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율곡과 퇴계의 제자, 즉 서인과 남인은 남았고 북인은 퇴출되어졌고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어져서 이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인과 남인이 어떻게 다투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인조는 앞에 광해군이 쫓겨난 저 북인과 함께 사라진 자리에 서인과 남인이 함께 집권하면서 옹립된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쪽에서 여진족이 이름을 만주족으로 바꾸고 자신들을 임금처럼 섬겨달라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나라를 만들고 만주족이 우리나라를 1636년에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포위되어서 패배했고요. 결국 그의 두 아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청나라의 수도인 심양으로 볼모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치욕적인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이 결국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형 소연세자는 서울의 한양에 오자마자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요. 둘째 아들이 봉림대군이 효종으로서 아버지 인조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나마 아버지의 치욕을 복수하고자 북벌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청나라에게 제대로 설욕을 만회하지 못한 채 복수하지 못한 채 그는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인조에게는 바로 앞에 보셨던 효종의 아버지입니다. 인조에게는 첫 번째 부인 한시가 죽고 두 번째 부인인 왕비자리는 비어 있을 수 없죠. 어린 10대 소녀였던 조시라는 젊은 사람이 인조의 할아버지의 와이프로 간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조에게는 소연세자와 봉림대군이라는 두 아들이 바로 청나라로 끌려 돌아왔다 그랬죠. 소연세자는 죽고 봉림대군이 둘째 아들이지만 그가 왕위를 이어받으니 효종이라 했는데 당시에 자신의 계모였던 장렬왕후 조시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젊은 계모였던 거죠. 그런데 효종이 10년 동안 열심히 정치를 했지만 그가 북벌을 성공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자 이번에는 효종의 아들인 장남 현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현종 입장에서는 아버지 효종 그리고 아버지의 계모 입장인 이 인조 할아버지의 젊은 와이프 조시라는 분이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왜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런데 현종은 아버지 효종이 돌아가시자 이제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야 되죠. 또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남은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차남은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게 유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종은 아버지 효종이 돌아가셨을 적에는 장남으로 3년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의 관례였고요. 그의 엄마가 돌아가셨을 적에는 또 1년 동안 장남으로서 상복을 입거나 아니면 9개월 동안 입는 이런 관습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당사자인 현종이 아니라 그의 개할머니격인 할아버지의 둘째 왕비였던 조시가 살아 있어서 그러면 그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격인 효종의 죽음과 효종의 안으로서 자신의 아들의 와이프, 며느리격인 인성왕후 장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상복을 얼마 동안 입느냐가 핫 이슈가 됐던 겁니다. 이것을 두고서 당시 집권자였던 서인과 남인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어르렁거리고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조시성을 가진 대비, 즉 인조 와이프에 관한 예송 논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조대비 약칭 인조의 아내였죠. 현종의 할머니격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예송을 할 것인가는 시험 문제의 우리 공무원 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사능력 검증시험에도 자주 많이 나왔던 바로 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했는데요. 주자가래라고 불리우는 일반적인 우리 백성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들이 먼저 죽으면 아버지 혹은 엄마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규정이 담겨있는 규례집과 또 반대로 왕실은 국조오래이라고 불리우는 별도의 예법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각각 들고 나와서 서인들은 주자가래로 난민들은 국조오래에 있는 문장을 가져와서 서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 책에 펴서 내용을 살펴본다면요. 자, 이것은 왕이 정통성의 논쟁인데요. 사대부와 왕은 같은 입장이다 라는 것을 서인이 말하면서 왕도 일반 백성처럼 신하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 왕은 원래 차남이죠.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남보다도 옷을, 이 예복을 짧은 기간인 1년을 입으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반대로 퇴계의 이왕파였던 이 남인들은 국왕은 장남이 아니어도 형이 있어도 왕이 되는 순간에 맨 살아서 앞에 걸어 나가듯이 형이 왕 뒤에 따라가듯이 죽어서도 이 국왕은 항상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장남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주자 가래집을 따라갈 게 아니라 국조오래위에 따라서 장남의 입장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니 살아있는 계모는 장남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라고 조대비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즉, 1년설에 서인과 3년설에 서인들이 서로 이견을 돌리지 않고 충돌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조대비의 예송 논쟁인데요. 서인은 바로 이 돌아가신 효종이 차남 입장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주자 가래에 따라서 남인은 장남은 아니지만 형은 이미 죽었고 왕이 된 효종은 장남 격에 있으니 국조오래에 따라서 상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659년에 효종이 죽었을 때는 살아있는 바로 그 조대비가 1년설을 차남으로 하십시오라고 건의를 했던 것이 서인이고요. 아닙니다. 장남의 입장으로 이해해서 조대비 할머니는 자신의 바로 이 아들인 효종의 죽음에 대해서 왕이시여 현종이시여 3년설을 조대비가 받아들이도록 하면 할머니에게 건의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또 15년이 지나서는 이번에는 현종의 어머니, 즉 효종의 와이프가 죽었습니다. 효종의 비가 죽었습니다. 왕비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더니 며느리가 백성들과 똑같아서 9개월짜리 하면 됩니다. 라고 서인은 남인은 1년을 해야 됩니다. 라고 며느리에 대해서 장큰며느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서인과 남인이 크게 싸웠는데요. 왕은 처음에 아버지 효종이 죽었을 때는 1년 아버지 차남이 맞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차남이라고 하니까 내가 불효자인 것 같으니 아버지를 왕, 장남으로 인정하십시다 해서 이번에는 큰 며느리처럼 조대비가 1년설을 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칠판에 쓰는 것보다 훨씬 쉽죠? 결론은 첫 번째는 서인의 1년설이 결론적으로 두 번째 15년 뒤에는 남인의 1년설을 채택했습니다. 즉 현종 때는 서인이 먼저 집권을 했고 바로 뒷부분의 현종 말년에는 누가 남인이 집권한 채 정치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현종의 아들인 숙종이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의 왕이 됐는데요. 그는 세 번에 걸쳐서 마치 예송 논쟁처럼 복잡한 정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환국이라 부르는데요. 환국은 대전환 손바닥을 뒤집듯이 집권하고 있던 신하들 100명을 싹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 100명 또 얼마 후에 그 100명을 싹 몰아내고 다시 100명 판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보통은 정치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뭐 한 8, 90명 남이 놓고 10명만 바꾸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많이 바꿔도 반반만 바꾸는데 정치가들을 싹싹싹 다 도려냈다고 해서 이것이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세 번의 환국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정치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그리고 다시 9년 뒤에 그리고 다시 5년 뒤에 세 번에 걸쳐서 그가 정치적으로 대전환을 꿈꿨다는 거죠. 그 원인으로서는 당시에 왕비였던 인현왕우와 자신의 후궁이었던 두 사람과의 애정관계가 이 환국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신하들 적 서인과 남인들의 갈등조차도 이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자 숙종은 3대 환국의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1680년 그가 왕이 되고 6년 차에 지나서 경신열에 있었던 환국입니다. 원인은 당시 현종 사후 남인이 집권하고 있었는데요. 남인 허시 일가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을 빌미삼아서 남인들을 싹 다 몰아내고 서인들에게 정권을 주게 되어지자 당시 앞에 기해 예송에서 정권을 잃어버렸던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집권 세력에게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나이가 많았던 송시열의 노론파와 나이가 어린 윤정의 소론파가 갈등을 일으켰는데요. 정권은 노론에 송시열이 완전히 정권을 잡고서 국가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9년이 흐르고 나자 숙종은 이 당시의 정치판의 환매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서인들을 몰아내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왕비는 아니지만 첫 번째 후궁이었던 장희빈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자 당시에 세자를 책봉해달라고 남인이 건의를 했는데 서인들은 장희빈을 싫어했습니다. 왜냐? 바로 서인들은 당시 인현왕우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장희빈을 반대하자 잘됐다 생각했던 숙종은 당시 인현왕우와 서인들을 몰아내고 후궁이었던 장희빈에게 빠져있었기 때문에 남인을 수용하는, 남인이 집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1689년의 두 번째 기사환국이 되겠습니다.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갑술련에 이번에는 왕비로서 자리에 밀려놨던 인현왕우에 대해서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왕후보기 사건의 긍리를 받았는데요. 왕이 미안하게도 앞에 왕비였던 인현왕우를 이 장희빈 사건대에 밀어내버렸죠. 이것을 다시 왕후로 돌려놓으려고 하자. 자, 이 폐비 민시에 대해서 이번에는 장희빈 1파, 남인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를 내면서 5년 만에 너네 남인들 나가 이렇게 해서 남인을 몰아내고 이번에 서인들이 집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 세 번의 황국 여러분들에게 앞글자 따서 경기갑. 경기갑이란 여러분들 친척 중에서 누가 다음 선거에 나온다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출마하는 구가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나는 경기갑구에 출마하네. 물론 수원이나 인천이나 이런 구체적인 구는 있지만 경기갑구는 없는데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암기하자는 거죠. 숙종 때 경기갑 세 번의 황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누가 집권했느냐? 서남서 순서대로 집권했다라는 것.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숙종은 사후에 인현왕후에게는 자식이 없었고요. 후궁인 장희빈에게서 아들이 하나 있고 또 숙빈 최씨에게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서 누구를 왕위로 세울까 고민을 했습니다. 장희빈은 이쁘기는 한데 성격이 괴팍해서 아들도 조금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신하들이 노론과 소론, 서인들이 집권을 하면서 앞에 보셨던 갑순환국 때 서인이 정권을 잡았지만 노론과 소론이 서로 나뉘어져서 다음번 왕에 대해서 각자 미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을 미는 사람을 노론이라고 하고요. 최숙빈의 아들을 밀어주는 사람을 노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숙종 때 바로 경종, 장희빈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얼마 후에 죽게 되었고요. 다음번 최숙빈의 아들이 영조가 되어서 조선시대 최장기 왕으로서 집권하게 되는 50여 년 그가 장기 집권을 했던 대왕이 되었습니다. 자, 경종은 어렵게 소론의 후원으로 장희빈의 아들이었지만 왕이 되어졌는데요. 이후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소론이 권력을 잡았고 자신을 반대했던 바로 노론을 그가 멀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신임사화라고 부르는 신축년과 1721년과 다음에인 이민년의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신임사화라고 하죠. 노론의 사대신을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이명 등 노론 대신들을 죽였던 사건은 하면 바로 경종 때라는 것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종이 죽고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숙빈 최씨의 아들 영조가 드디어 왕이 되고 나서 무려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을사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밀어줬던 노론을 이제 중용합니다. 앞에 형 경종 때는 소론이 득세했다면 노론을 중용했는데요. 이후에 이인좌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서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노론과 소론을 싸우게 할 게 아니라 탕평책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숙종 때는 세 번의 환국에 의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성균관의 탕평비를 세우고 모두가 다 함께 정치에 참여할 것을 선언했지만요. 그의 말년에는 바로 그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 안에 가두어 두게 했다가 결국 그가 며칠 후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두 파의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는데요. 아, 그놈 죽어도 싸다 라는 벽파와 강병파입니다. 이 당시 영조의 세자 사도세자가 죽은 데 대해서 측은하게 했던 온정파, 시파라는 쪽이 나뉘어져서 여전히 갈등이 있어서 바로 이 영조 때에는 탕평책이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조가 52년 치세를 뒤로 하고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는 누가 물려받느냐. 그 아들의 아들인 손자가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때의 탕평책에 실패를 거울삼아서 줄론 탕평, 충분히 토론하고 서로 흙과 백을 가려서 손잡게 하는 이런 정치를 했는데요. 이것을 할아버지 완론 탕평의 상대되는 말로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는 노론들 벽파와 시파를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남인들도 중시했습니다. 자, 남인들 중에는 당시 영의정 최재공과 정약용이라고 불리우는 대천재 남인도 정조는 굉장히 흡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조에게는 역시 본처인 왕비에게는 자식이 없었고요. 후궁에게서 순조의 아들이 태어나서 결국 왕위를 이어서 34년 집권을 했습니다. 이때 순조는 나이가 11살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그가 결혼한 후에 자신의 아버지는 정조는 돌아가셨고 자신의 와이프의 아버지인, 즉 장인 어른이 정권을 잡았는데요. 그가 김조순이라는 안동 김씨 일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위인 바로 이 순조를 앞세우면서 마음껏 정치를 유린하니 우리가 이것을 세도정치라고 부르는데요. 그들 소수가 정권을 누렸던 이유는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변사는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될 국가기관인데요. 여러분들이 행정심화사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헌종이 물려받아서 정권을 갖고서 15년 통치를 했을 때에는 이번에는 그의 역시 장인 어른인 풍량조시가 정권을 잡았었고요. 헌종에게 아들이 없자 왕족 중에서 강화도에 있던 왕족, 뗄나무 줍던 어느 사람을 당신이 이성계의 핏줄을 이어받은 후손 아니냐. 그를 왕으로 삼으니 우리가 그를 철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 보셨던 순조 때, 헌종 때, 철종 때에는 공이 어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장인 어른 일파들이 세도정치라는 이름으로 60년 동안 그들이 집권했다. 그리고 다음번에 고종, 즉 대원군에게 정치를 물려주게 되는 근대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이 흐름을 연표로 만들어 본다면 조선 건국기인 15세기에는 훈구파들이 약 70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조 때 여러분들이 앞서 보셨던 바로 한 명의 일파가 되겠고요. 16세기에는 이 훈구파들이 다 사라진 이후로 바로 선조 때부터 살인파들이 성장해서 사활을 당하고 나서 결국은 붕당이 만들어져서 붕당정치가 이어졌는데요. 붕당정치에는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던 예송론쟁과 환국, 예송론쟁 두 번, 환국 세 번, 다섯 번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영정종 때 탕평정책 그리고 순조, 헌종, 철종 60년 동안의 세도 기간, 살인 집권이 300년 있었다. 즉 훈구파의 70년 집권 그리고 성종 때 김종직에서부터 이후에 명종 때까지 네 번의 사화에 의르는 살인파의 성장과 네 번의 사화의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 그리고 김효원과 심효원 이후로 동서남북 이내에 바로 이 당쟁의 출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순환으로 여러분에게 시험에 나왔던 많은 출제 문장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조선건국기 정도전 활약입니다. 태조 정도전 공신들이 재상중심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불시가 되어서 바로 이방원 등과 함께 왕자의 난 정쟁이 일어났죠. 이후에 세조는 아버지 세종 이후로 문종 그리고 조카 단종에게 넘어온 이 정권의 흐름을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쟁을 일으켜서 그가 집권을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조 사후의 손자였던 성종이 왕이 되었을 적에는 공신세력 한명의 등이 성종 세조 이후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훈구파라 불리웠는데요. 성종 때 역시 훈구파와 정권을 잡게 되어지자 성종은 김종직 등 살인파, 정몽주의 바로 그 후계자들을 이어서 살인파라고 부르면서 훈구세력과 견제하기 위해서 정권 한북판에 그들을 불러들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장이죠. 문제 또는 보기 1, 2, 3, 4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살인파는 고려말 정몽주 길제학풍을 이었다. 2017년 국가직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16세기가 되면 연산군 때 무호사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산군 때 훈구세력이 김일손 등의 사촌 내용을 문제삼아서 살인을 축출했다. 이것이 18년 지방직에서 나왔던 보기 문장이 되겠습니다. 살인파 김종직은 단종을 위해서 조의재문이라는 문장을 만들었다고 시험에 무려 15번 나왔던 빈출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사화는 세조의 적위를 비판하고 지었던 조의재문을 원인으로 해서 무호사화라는 것이 일어났다. 시험에 무려 6번 나왔던 서울시 등의 빈출 키워드입니다. 연산군 때는 두 번째로 갑자사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폐비 유의시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다. 법원직 등에서 3번 나왔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그림으로 설명했던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에게 함께 묶어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 문장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제 수업은 항상 이렇죠. 저 이 특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어 이거 뭐지 하는데 제 예비강의, 본강의인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반도 제가 항상 그림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출제 지문으로 함께 매칭해야만이 고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생모 윤 씨의 폐비사건에 관련해서 사림을 몰아냈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갑자사화라고 부르죠. 서울시 구급동에서 다섯 번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종 반정으로 쿠데타가 일어났죠.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종은 조광조 등 사림세력을 주요한 관직으로 불러들였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광조라는 사람은 위훈삭제라는 이름으로 구세력 훈구파를 제거하고 정치판을 재편하려고 시도를 했죠. 이게 바로 서울시 등에서 나왔던 시험에 열한 번 나왔던 위훈삭제 키워드입니다. 중종 때 발생했던 기묘사화는 위훈삭제의 반발 때문에 생겨난 세 번째 사화였죠. 훈구세력은 조광조 일파를 모함해서 결국 그를 유배 보내고 죽였다는 것이 2018년 지방직 등에서 나왔던 보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종입니다. 명동은 중종의 아들로서 소윤과 대윤이 인종과 명종의 외삼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얼사사화라고 해서 조선시대 연산군의 두 번 이후에 중종 때 기묘 마지막 명종 때 얼사사화 네 번째 사화가 일어났는데 역시 서울시 등에서 나왔습니다. 이후에 왕족이었던 선조가 조선의 14대 왕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붕당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났죠. 붕당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조전랑직이라고 불렸던 행안부 5급 공무원 자리를 놓고 김효원 등의 신진관료와 심의겸이라고 불리우는 기성 나이 많은 노대신이 서로 이견이 있어서 싸움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붕당의 기준은 처음에는 정치적 이념이 달랐는데요. 나중에 학문적 경량 즉 율곡이이파냐 퇴계이황파냐에 따라서 그들이 서인이다 동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붙였죠. 그런데 동인이었던 정여립이 모반 사건을 일으켜서 당시 김효원 등이 정권을 잡았던 동인파들이 처형을 당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정철이 서인으로서 정권을 잡았으나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다가 근저히 사건으로 결국 정철이 버림을 당하고 서인들이 몰라가는 일이 생겼다. 북해직 등에서 시험에 네 번 나왔습니다. 이후 선조는 이 정철에 대한 처벌 문제 입장 차이로 바로 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는데 남인 퇴계이황파 학문을 가졌던 사람들을 다음번 정권자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그가 적위하자 권력 구조에 대해서 당시에 그와 함께 임진여란에 싸웠던 북인들을 힘껏 밀어줌으로써 북인들에게 정권이 편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결국 폐모살조로 쫓겨났죠. 그랬더니 당시에 찬밥이었던 서인들, 율곡이의학파들이 광해군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조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것을 인조반정이라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인조때에는 북인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서인이 주도했고 율곡이의파 외에도 남인 퇴계이황파가 함께 공조했기 때문에 둘이 사이좋게 정권을 잡고 연합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종 때가 되자 서인과 남인이 갈등을 일으켰죠. 갈등 원인이 뭡니까? 효종이 왕이 계승을 했는데 정통성이 큰아들이냐 아니냐를 두고 예송논쟁이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서인과 남인은 몇 번 싸웠습니까? 예송논쟁으로서 두 차례 싸움을 했다. 역시 지방지 9급 등에서 2020년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송논쟁에 나타난 예론의 차이는 신권을 강화하려고 서민과 같다, 신하와 같다 왕을 서인 왕권을 강조했던 남인은 왕은 무조건 장남 이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효종의 복상 문제가 본격화되었죠. 효종이 죽자 현종 때 할머니 인조계비의 복상, 상복을 얼마나 입는 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예송 논쟁에서는 바로 인조의 계비이자 효종의 계모였던 현종의 할머니였던 사람 조대비가 뭘 어떻게 하느냐로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가 국가직 등에서 시험 문제에 여섯 번 나왔습니다. 서인의 주장은 사망하자 복상 기간을 남인은 3년, 서인은 아니야 그는 차남이니까 1년만 하면 돼 이렇게 주장했다고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으로 설명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스피드하게도 다 이해하고 계시죠? 송시열이라는 사람은 서인의 영수로서 왕과 사족은 얘가 같아야 된다. 서인의 입장에서 1년설 또 9개월설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효종의 둘째 아들설은 서인 붕당의 주장이죠. 장남설은 남인의 주장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인 윤유는 왕통을 입기 위해서 적장자 장남으로 보고 바로 현종의 조대비 할머니는 3년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예송에서는 바로 1년복인 서인의 주장이 결정되었고 서인 때 현종 초반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서 갑인년에는 이제 남인들이 1년을 주장하고 며느리상에 대해서 서인이 9개월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쉽게 이 문장이 안 들어온 분은 앞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할 때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이 문장을 매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인의 주장은 왕권을 강조하는 기념복. 기념복이라는 게 1년, 한도를 기념이라고 합니다. 1년짜리를 주장했다가 국가직 국급에서 2018년 등에 나왔습니다. 숙종 때에는 3번의 환국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신환국이 있었죠. 남인 중심으로 있다가 이 남인들이 대거 몰락했습니다. 따라서 경신환국으로는 서인이 집권을 했고 이 자리에 송시열이 있었다. 그림 속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정권을 독점했던 이 상황에서 경신환국의 서인은 분열이 되었다 그랬죠. 어떻게 분열되었습니까? 노론과 소론으로 송시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노론으로 했고 윤정, 젊은 사람을 소론이라고 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은데 서울시 7급동, 2019년 등의 8번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두 번째 환국은 희빈 장씨에 대해서 그의 왕자를 세자로 둘까에 대해서 반대하던 서인이 몰락했고 이것을 기사환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집권 세력으로 장희빈을 밀었던 남인들이 집권하게 되어졌다. 기사환국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1689년에는 기사환국으로 결국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사사되었다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 단골 메뉴입니다. 숙종 때 마지막 세 번째 환국입니다. 민시를 폐비시킨 남인 세력이 인연왕후를 복위시키자고 하자 이 과정에서 그들이 인연왕후 과정에 다시 실권, 권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남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갑술환국에는 서인들이 집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폐비 민시적 인연왕후가 폐비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서인들이 다시 집권하게 되어졌다. 서남서남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섯 가지 불려줬던 마지막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후 숙종의 아들이었던 경종 때는 신축년과 이민년의 노론들을 제거하는 바로 신임사화가 있었다는 것도 앞서 그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집권 세력이 이제 교체되었습니다. 경종 때는 소론이 실권을 장악했고 그 다음번에는 영조 때는 노론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겠죠. 영조는 탕평책을 썸으로써 이제 숙종 때에 이른 세 번의 황국의 피비린내를 멈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왈론 탕평이라는 이름으로 두루두루 다 끌어안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탕평비를 세우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모화변이라고 해서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가 죽음으로써 시파와 벽파로 나뉘어지는 이런 단쟁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의 이 탕평책을 보고 있다가 이걸 명백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줄론 탕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시험에 무려 열 번 나왔던 빈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는 침실에 탕탕평평실이라고 해서 액자를 걸어두고 탕평책을 꿈꿨다라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19세기가 되면 왕이 계성으로서 순조가 12살 나이가 되자 김조순이 그의 딸을 순조의 왕비로서 보내고 나서 그들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했는데 이후에는 풍양조씨 다시 안동 김씨가 철종 때 정권을 잡으러 왔음으로써 순조 헌종 철종 때 60년 동안에 이제 탁정 가문이 모든 걸 좌우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권력기구는 비변사라고 하는 정치기구를 유력 가문이 소유함으로써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쥐고서 그들이 정권에 나와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다 설명드린 것을 일일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시험에 나왔던 문장 빈출 키워드 중심으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선시대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조선 정치 500년을 완전히 통사로서 꿰뚫었습니다. 처음에 왕자의 남부터 지금 세도 정치까지 어떻게 갈등했는지 여러분이 한 시간 속에서 한눈에 다 보셨던 겁니다. 자 최신 기출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국가지 9급입니다. 밑줄 친 사건의 명칭이 뭔가? 중종 때 조광조가 등용이 되었죠. 그가 위훈 삭제를 주장했죠. 그러다가 그가 제거를 당했다. 뭡니까? 세 번째 사화 이름 중종 때 바로 풀리페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참 기묘한 일로 만들어졌던 게 기묘사화입니다. 첫 번째 사화는 보기 중에서 뭡니까? 네 무호사화입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 1498년 두 번째 사화는 역시 연산군 때 1504년에 갑자사화 그의 엄마 폐비 윤씨에 대한 죽음에 관한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종 때 있었던 1545년에 두 윤씨 간의 인종과 명종의 외삼촌 윤임과 윤원영 간의 싸움이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죠. 이 4대 사화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 2022년 국가지 9급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게 강의 듣고 나니까 딱 여러분 정답이 보이시죠? 자 칠판에 쓰는 강의로는 이거 다 해결해 이만큼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죠. ppt로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로 돌리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한 시간 정도에 주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문제 정답 김효사화였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1년 법원직입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김효사화가 일어나서 사림이 피해를 받다. 이게 조광조 사건이죠. 자 두 번째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것은 언제입니까? 네 서인의 반정은 광해군을 밀어냈던 인조 반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자 중종 때와 광해군 사이에 있었던 것을 골라봐라 입니다. 첫 번째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했던 것은 우리나라 선조 말년에 정철에 대한 손광전철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문제로 다투었죠. 바로 이 내용은 정철 건조의 사건인데요. 정철 건조의 사건은 바로 이 두 개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맞죠. 1591년은 선조는 중종과 광종 중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국을 거치며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던 것은 첫 번째 경신환국 때 송시열과 윤정으로 갈라졌다고 숙종 때 배우셨죠. 숙종 때는 광해군 뒤에 있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차 예송에서 승리한 서인이 집권했다. 현종 때죠. 현종 때 일어났던 기해 예송은 광해군보다도 아들이었던 그 뒤에 광해군의 인조의 효종 다음에 현종이니까 시기 뒤에 있습니다. 1659년의 일이었습니다. 4번 조광조가 훈구 세력의 위훈 삭제를 주장했다. 네 조광조의 사건은 바로 김효사와 전에 일어났죠. 중종 때 일어났던 정쟁의 일입니다. 이 원인으로 바로 김효사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전의 일이 되겠죠. 그러므로 2, 3사는 가 이전이거나 나 이후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바로 1번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던 선조 때 내용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정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문장 다 보이시죠. 네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다 설명하면서 전체 흐름을 꿰뚫었습니다. 여러분이 조선의 정쟁이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꽤 뚫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해 못하시면 두 번 돌려보거나 배속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두세 번 손에 딱 잡으신다면 조선 정체의 내용이 너무나 쉽게 이해되고 암기되고 응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첫 번째 특강을 마치고요. 뒤에 또 이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광복군 우리나라 근대사 시간에 대해서도 특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